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에 대한민국 사람 85%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요? 우선 경제부채 실무 단절 수집하러 가세요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 보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설때만 한라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추기만 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큰 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올인한 겁니다 화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? 한라북으로 부도입니다 세정물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방으로 또 부도 신청했습니다 분명해! 대구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IR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 국가 구도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만 특유해 I'm a senior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리 treated love when you are found to be with me Jeans